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시태이나 김승훈이에요 이제 4월 30일 부처님 모신 날이 밝았는데요 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지성인 여러분들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저는 종교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종교 색깔을 저는 밝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종교 색깔을 대놓고 밝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성당 다니고요 네 여기 보면 네 저 그 교구 총대리 주교님이 선물로 주신 그 묵주를 갖고 있는 네 이걸로 묵주기도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그 코로나 극복 그 구이기도 한 적이 있고요 네 어쨌든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오늘 부처님 모신 날과는 어떻게 보면 저는 거리가 먼 사람이기도 한데 네 컨텐츠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모신 날이 왔는데 그 사실 부처님 모신 날에 제가 뭐 불교 쪽으로 제가 역사를 뭔가 그렇게 깊게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일단은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그 약간 이게 미술사가요 그 저기 서양 쪽 미술사는 이제 그러니까 뭐 예술 뭐 음악 미술 뭐 이런 쪽이 서양 쪽은 사실 이제 가톨릭 쪽 관련된 역사가 좀 많고요 동양 쪽은 약간 불교하고 관련된 그 예술 역사가 좀 많아요 이게 뭐 이제 음악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페스티벌이라든지 조각품이라든지 사실 옛날에는 이게 종교의 영향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약간 예술사를 옛날에 우리나라 전통 예술사를 공부를 하려면 이게 본인의 종교하고는 관계없이 약간 좀 그 불교 쪽에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3학년 때 이제 복학하고 나서 한국 미술사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한국 미술사 수업 한 번 들은 이후 근데 이제 저는 고과학 쪽으로 갈 사람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미술사 수업을 한 번 듣고 나서 그 이후로 아마 불교 미술 쪽은 제가 손을 안 댔던 것 같아요 어렵더라고요 약간 좀 제가 이제 가톨릭 쪽을 좀 아무래도 많이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게 불교 미술 쪽은 약간 좀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 결국 불교 미술사 쪽은 손을 안 대게 됐는데 하여간 뭐 제 그런 흥력사고요 어쨌든 이제 부처님 오신다니까 그래서 이제 성당 오빠가 보기에 과연 이 부처님 오신 날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그래서 한 번 그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알아볼 건데 그래서 이 부처님 오신 날과 관련해서요 네 일단 초안은 어제 만들었어요 어제 대충 만들었고 그렇게 뭐 다른 제 ppt에 비해서 그렇게 양이 길지도 않아요 진짜 짧아요 한 10페이지 만들고 끝났나 왜냐면 이제 제가 뭐 이제 그 ppt를 사실 아직 이게 다 완성을 못했다고 봐야 돼 왜냐면 뒤에 이제 뭐 불교 관련 인물은 제가 여기다 안 적어놨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나중에 뭐 역사 컨텐츠 사실 역사 컨텐츠를 하면서 좀 그 불교 관련해서 좀 할 이야기가 있으면 제가 좀 별도로 그 별도로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모르겠어 제가 굳이 교수까지 안 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약간 이 약간 약간 특정 종교 저랑 다른 종교의 역사 쪽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들여다보지를 않게 돼요 아무래도 약간 이제 교리적인 면에서 좀 충돌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역사를 연구한다는 게 사실 이게 어려운 일이긴 해요 뭐 민족의 그 민족 특성이라든지 종교 특성이라든지 아무래도 이런 게 좀 사람이 사람이니까 이게 좀 가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든 역사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본인의 그 색채가 있어요 저도 나름의 좀 색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어쨌든 그래서 이 컨텐츠와 관련해서는 뭐 좀 제가 여기 유의사항도 안 써놨는데 어쨌든 이제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좀 약간 제 색채가 좀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네 불자분들께서는 좀 그 뭐냐 보살과 같은 마음으로 좀 그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아무래도 좀 주요 종교와 관련된 경추기를 보장을 하죠 그 아 신천지와 관련된 거 보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그 대한민국 그 종교 그 뭐 하여간 뭐 그 단체 종교연합 뭐 그거 가입도 안 돼 있잖아요 신천지는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렇다고 하고 자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인데 일단은 평달 기준으로 음력 4월 8일이에요 올해는 이제 2020년에 윤달이 있기 때문에 그 5월 30일도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윤달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윤달은 공휴일을 인정을 하지 않죠 자 그러면 그래 불교 쪽은 4월 8일 음력 4월 8일 매년 음력을 계산을 해가지고 공휴일을 계산을 해주잖아요 명절처럼 인정을 해줘 자 그리고 주님 부활 대축일은 네 일요일이라 굳이 별도의 공휴일을 지정하지 않아도 큰 영향이 없어요 카톨릭에서 제일 큰 경축일이 주님 부활 대축일이고 카톨릭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성주간하고 부활 8회 축제잖아요 성주간하고 부활 8회 축제까지 보통 한 2주 정도를 서양에서는 휴가를 지내는데 대한민국의 휴가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카톨릭 교구들이 직장인들의 일정을 배려해가지고 성산폐의 예식을 보통 저녁에 하죠 그리고 이제 주님 성탄대축일이 12월 25일이에요 12월 25일이고 그래서 그날은 아무래도 그 다 공휴일로 지정을 해줬죠 1949년부터 그리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이게 1월 1일이거든요 성탄 8회 축제 8회째 되는 날이에요 근데 어차피 1월 1일이 보통 대부분 나라들이 1월 1일을 쉬어요 새해 첫날이라는 의미에서 뭔가 좀 리프레쉬를 하고 가자 뭐 이런 취지에서 하루를 쉬는 건데 뭐 그래서 이제 공휴일로 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력과 관련된 여담 보통 주님 성탄대축일이 토요일이 되면요 평일 법정 공휴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님 성탄대축일이 토요일인 해에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현충일이 일요일이에요 6월 6일 현충일 일요일이고 7월 17일 재원절이 토요일인데 어차피 재원절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죠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이 일요일이 돼요 그리고 국군의 날은 군대는 전투유문데 어차피 민간인은 아니시죠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 일요일이 돼요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도 토요일이야 그리고 10월 25일 주님 성탄대축일 토요일이죠 그리고 그나마 위안거리가 있다면요 선거 날이 있으면요 선거 날이 있는 해는 선거하는 날이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한 번은 보통 법정 공휴일을 해요 자 그럼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부처님이 사람이 돼서 태어난 날이라 해가지고 고타마 시타르타의 탄생일을 기준으로 음력사후 8일을 정한 거다 그래서 석가탄신이라고도 불러요 이제 원불교에서도 이 부처님을 인정을 하는 종교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원불교는 따로 좀 빠져나오긴 했는데 원불교에서도 석존 성탄절이라고 불러요 자 원불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따로 한 번 다뤄볼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원불교가 그 이제 세계 3대 종교 있죠 그 그리스도교 불교 이슬람 뭐 이거 말고는 뭐 우리나라 국내에서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 뭐냐 개신교 가톨릭 불교 이거 말고 그 그 다음으로 제일 교세가 큰 종교가 원불교이기 때문에 나중에 원불교에 대해서도 한 번 한 번은 다뤄볼 생각이 있어요 자 어쨌든 근데요 음력 12월 8일을 기념을 하기도 해요 불교계에서는요 이제 원래 그 인도의 왕자였던 고타마시다르타가 수행자 신분에서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다가 부처의 경지에 오르는 그 시기를 12월 8일로 보거든요 한 30대 중반쯤에 부처의 경지에 올랐다 그래요 하여간 뭐 그렇다고 하고 어쨌든 부처의 경지에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는 이제 소승부의 교권이거든요 현재도 그래서 음력 4월 15일에 아이에 부처의 탄생 그리고 부처의 성도 그리고 부처의 입적과 관련된 행사를 다 그냥 싸그리 그냥 몰아서 진행을 해요 음 그리고 그래서 아예 12월 음력 12월 8일에 기념을 하는 데도 있어요 국가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뭐 조계사가 조계사 뭐 복은사 뭐 이런 대형 사찰들은요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그 탄생불을 물로 씻기는 예식을 해요 뭐 욕불이라든지 관불이라든지 가톨릭에서는 주님 성탄대축일 때는 그냥 구유 경배 정도 하는 정도거든요 주님 성탄대축일 때는 그 구유에 대한 경배를 따로 진행을 하는 정도인데 그냥 성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틀면서 그렇고 근데 주님 부활대축일 때는 특히 파스카성의학 때 파스카성의학 때 그거를 해요 파스카성의학 때 그 세례수를 축복을 해요 그 세례성사 때 쓰는 그 세례수 보통 성수를 이때 축복을 해요 세례성사 때 쓰는 이 세례수를 파스카성의학 때 축복해서 1년동안 써요 이 성수를 보통 성수를 1년동안 쓰고요 이거를 파스카성의학 때 축복을 하고 약간 뭔가 물과 관련된 행사를 욕불관분처럼 하는 거죠 세례수를 그때 축복하고 근데 이제 세례수는 그때 축복하는데 이제 세례성사 때 하는 그 성유를 도유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비자 성유하고 크리스마 성유 이거를요 성목요일에 성유축성미사 때 해요 보통 근데 이 성유축성미사는 이 사제들의 약간 뭐 서약갱신 뭐 이런 행사예요 그래서 보통 사제들만 참석을 해요 어쨌든 그 파스카성의학 때는 세례수 축복을 한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처님 오신 날 때는 웬만한 사찰에서 다 점심하고 저녁 공량을 공짜로 줘요 물론 뭐 진짜 일반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그런 대형 사찰들은요 이 약간 점심하고 저녁때 이제 그 약간 약간 불자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서 뭐 뭐냐 뭐 예불 이런 거 하고 가는 김에 밥 먹고 가라 공량하고 가라 해서 공량을 그 아예 그 군의 식당을 해서 제공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나님하고 길상사 갔었잖아요 그 한나님 방송에 그 길상사 갔던 기록이 있는데 그때 길상사에서 그때 아마 한나님 뭐 일부 팬들하고 같이 그 점심 공량을 했었어요 했는데 산채비빔밥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보통 이 사찰에서 나오는 그 산채비빔밥은요 양념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각종 나물들이 그 밥이 얹어지잖아요 나물들이 있는데 고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추장 양념 고추장 고추장 양념이 있긴 한데 그 고추장 양념에도 고기 양념은 없어요 고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보통 산채비빔밥으로 소요 왜냐면 보통 정말 좀 약간 열심히 분들은 채식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불교 쪽에서는 그래서 이 산채비빔밥을 많이 먹는데 근데 이제 그 길상사에서는 약간 그 파스타 샐러드 파스타 샐러드가 아마 같이 나오긴 했었어요 좀 약간 입맛이 잘 안 맞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뭔가 밭 큰 절이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제공해주는 반찬들이 몇 개 있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맛은 괜찮았어요 자극적이진 않아 아무래도 이게 사람들 입맛을 맞추려다 보니까 그냥 아예 자극적이지 않은 쪽을 택했다는 그런 추측인 것 같고요 그리고요 보통 4년에 한 번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나오는 부처님 모신단 때는요 정치인들이 절에서 만나요 그래서 서로 다른 당 그 다른 당 선거활동을 하는 정치인들도 좀 서로 이제 서로 그 네거티브 경쟁을 하나 좀 껄끄러운 시기이긴 한데 절에서 만나서 아 네 건강하시죠 뭐 네 운동 열심히 하시고 네 그 부처인 점으로 하나 되는 선거에서 경쟁하는 분들도 이 부처님 모신단 때는 부처인 점으로 하나 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번 2017년 대선 때는 예외적으로 그때 대선이 아무래도 5월에 치러졌다 보니까 그쵸 그때 조금 약간 껄끄럽긴 했겠다 근데 이제 지방선거가 보통 6월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부처님 모신 날 때 이제 절에서 마주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국회의원 선거는 보통 그 4월 중에 있다 보니까 좀 별로 마주치지 않는데 어쨌든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군대의 종교활동이 보장되는 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요 군대에서 보통 주님 성탄 대축일 주님 부활 대축일 그리고 그러니까 주님 성탄 대축일 주님 부활 대축일 그리고 뭐냐 성모승천 대축일 그리고 천재 성모 마리아 대축일 이런 등등 주일 이외의 대축일 행사들을 보장을 해줘요 보장해줘요 군대에서요 종교행사 가게 해줘요 그래서 부처님 모신 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부처님 모신 날 때 그런 그 불교 종교행사 갈 사람을 모집을 해요 근데 이제 내가 복무했던 대대에는 교회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복무한 대대에는 교회밖에 없어가지고 이 아무래도 이제 그 성당이나 절에 가려면 부대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은 배차는 해놔요 배차는 해놓는데 갈 사람은 모집을 하는데 몇 명 안 가더라 그렇다고 해요 그냥 군인들한테는 보통 쉬는 날 성격이 좀 강했던 날이에요 물론 저도 군대에서 부처님 모신 날에 어디 갈 일이 없죠 그 가톨릭 관련 대축일이면 나는 가지만 나는 가요 보통 그래서 그 일요일 종교행사가 아니고 그 일요일 종교행사가 아니고 그 뭐 다른 요일 아니면 뭐 전날 밤에 가는 그런 종교행사 일이었을 경우에 음 그럴 때 나는 갔어요 나는 항상 그 뭐냐 그 버스 배차 이제 부대 대대에서 못 보내준다고 할 때 그래서 군단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어 뭐냐 군단 군단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 육군단 본부대였으니까 거기서 연락을 해가지고 대대에서 그 근처 부대들 뭐냐 그 버스를 그 근처 부대들 그 버스를 이제 뭐냐 그 묶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래서 타고 갔어요 나는 그거를 타고 갔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뭐냐 그래서 이제 되게 편하게 갔다 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병장 때 주님 부활 대축일 때 그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하도 간부가 아무래도 이제 토요일 밤이다 보니까 그 선탑을요 그 간부가 직접 안 타고 당직 간부가 안 타고 그러니까 가야 될 부대가 많으니까 간부가 안 타고 약간 분대장급 간부가 탄 거야 분대장 분대량급이 타더라고 병장이 해서 탔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병장이니까 그냥 아저씨랑 그 뭐냐 뭐냐 암구호 얘기 그냥 암구호가 그 지역이 똑같잖아요 암구호가 보통 그 한 그 군단 예하 부대들이 다 똑같아요 그 특정 특정 그 군단 지역은 그 암구호가 아마 똑같은 것 같아 그냥 그래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뭐냐 하여간 뭐 그래서 이제 우리 부대일 우리 부대일 때는 우리 부대 도착했으면 내가 암구호 대구 들어갔죠 밤에 그래서 밤에 이제 부대에 도착하니까 다 이미 취침하고 있는 거예요 취침하고 있었고 어 그래서 당직사랑한테는 어 복귀하겠습니다 충성하고 되게 편하게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뭐하다가 얘기가 일로 갔는지 음 자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예전에는 석가탄생이었는데 부처님 오신 날 기념일 이름이 2017년부로 한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순우리말로 그 바뀐 사연은요 이제 원래 그 석가라는 그 한자식 표현이요 그 고대 그 고대 인도의 특정 시족을 석가라고도 한대요 그래서 그냥 원래 그 석가모니라는 그 용어가 석가모니 약간 뭐 이런 그 샤카모니 샤카족 샤카족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거를 한자라고 했을 때 석가라고 할 거야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석탄일 광물의 석탄과 헷갈릴 수 있거든 어쨌든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래서 불교계에서 어차피 여기는 한국이니까 여기는 한국이니까 바꿔달라 해서 건의가 있었나봐 그래서 2017년 10월 11자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가 변경이 돼요 그래서 일부 개정안이 의결이 될 때 이때 부처님 오신날로 명칭이 바뀌게 돼요 이름이 바뀌어서 그래서 2018년부터는 부처님 오신날로 부르게 돼요 자 근데 이제 부처님 오신날과 관련된 징크스가 있어요 그 지금 이제 인터넷 방송하고 있는 그 김병지 해설위원 있죠 전 국가대표 골키퍼 자 이 김병지 해설위원은요 그 뭐냐 원래 양력기준으로 1970년 5월 12일생이세요 근데 이분은요 1970년 당시 음력생일이 4월 8일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음력 4월 8일이여가지고 그러니까 1970년에 부처님 오신날에 태어난 거야 이분은 그래서 이분은 음력생일이 항상 부처님 오신날이에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징크스 그 다음에 징크스는 뭐냐면요 그 부처님 오신날 이나 아니면 이제 주님 성탄대축일 중에서요 하루라도 주말이 겹치는 해에는 그 월드컵 16강 이상에 올라가는 징크스가 있어요 A대표팀이든 뭐 20세 이하 대표팀이든 뭐 23세 이하 대표팀이든 그래서 23세 이하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없는데 그 20세 이하 월드컵 그러니까 1983년대 때는 아직 23세 이하가 분리가 안됐을 때예요 그래서 20세 이하 월드컵 중결승 때는 그 그때 우리 중결승 올라갔었잖아요 그때 주님 성탄대축일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A팀 A팀 A팀이 A대표팀이 중결승에 올라갔죠 근데 이때 2002년에 내 기억으로는요 주님 성탄대축일은 일요일이 아니었어요 맞나? 한 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 오신 날하고 주님 성탄대축일이 하루가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2002년 중결승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요 그때 우리가 독일이 이겼잖아요 독일이 이기고 원래 멕시코가 이겨줬으면 우리가 16강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멕시코가 스웨데나 한테 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독일이기고도 조 3위로 떨어졌잖아 그래가지고 정말 그 그 뭐냐 F로 시작하는 욕이 나오는 그 F조였지만 어쨌든 그 독일이기고도 우리는 조 3위로 떨어졌어요 둘 다 화요일이었거든 그리고 2019년 20세 이하 대표팀 우리 그때 준우승 했죠 부처님 오신 날이 일요일 뭐 그런 징크스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따가 한번 검색해볼까 2022 부처님 오신 날 2022년에 부처님 오신 날 5월 8일 일요일이에요 응 2000 그 뭐냐 2022년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그 그래서 이제 2022 2022년 부처님 오신 날인데 그 5월 8일 일요일 네 2022년 부처님 오신 날 5월 8일 일요일이에요 어버이날하고 같은 날이네요 5월 8일 어버이날하고 같은 날 부처님 오신 날이 겹쳐가지고 네 그래서 네 그날은 그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네 16강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응 어차피 그 아시아에서 하는 월드컵 대회이기 때문에 16강 가야죠 응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시아에서 하는 월드컵인데 올라가야지 응 아 그 아마 인연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얘기로 그 강호동씨가 불교계 인물이에요 강호동씨가 불교에요 강호동씨가 불교인데 김병진 골키퍼는 네 불교가 아닌데 그렇다고 해요 자 어쨌든 얘기가 좀 길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은요 경주에 있는 석굴암이 1년에 한 번 개방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게 석굴암이 1년에 한 번 밖에 안 열게 된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석굴암이 이제 그 신라의 최고 전성기 때 만들어졌던 유적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라 최고의 전성기가 그 진흥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흥왕 때부터 신라가 약간 그 약간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하다가 그 진흥왕 때 신라가 잠깐 그 강해졌다가 그 무혈왕 때부터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기 시작해요 백제를 멸망시키기 시작하면서 아 그런 인연이요 어쨌든 그 뭐냐 무혈왕 무혈왕 때 무혈왕 때부터 신라가 다시 강해지기 시작해서 그 뭐냐 이제 신라가 그때부터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죠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다가 그 신라 무혈왕계가 이제 가장 전성기일 때인데 그 신라 한 성덕왕 경덕왕까지는 네 성덕왕 경덕왕 그때까지가 진짜 전성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성덕왕 신종이라고 불리죠 그 에밀레종 그 성덕왕 때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그 종이었고요 그리고 그 그 그 다음에 이제 불국사가요 불국사하고 석굴암 이게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만들기 시작했다가 그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그 뭐냐 만들기 시작했다가 결국은 이제 뭐냐 사실 김대성은 완성을 못 보고 죽어요 못 보고 죽고 아마 그리고 이게 완성이 해공왕 때 됐다고 아마 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 신라의 전성기 시대 때 만들어졌던 이 석굴암하고 불국사인데 이 석굴암이라는 게요 당시 신라가 건축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그 석굴암이 만들어졌던 위치가 지하수 샘물이 그 솟아나는 안반 위에다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석굴암의 그 본존불의 그 위치보다요 바닥이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그 이슬이 딱 이 바닥에만 맺히거든요 바닥 이 아래 거기 바닥에만 맺히는 그 시스템이 딱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석굴암 이 내부가 온도가 그 서늘하게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 수분이 0.1도만 차이가 나도요 이 차가운 쪽에서 물 분자 이동에 그 영향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 건축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결로현상이 일어나요 참고로서 문과고 근데 신라가 당시 건축기술이 이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반 위에다가 만들었겠지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신라의 다른 건축물을 찾고 싶으면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나중에 경주에 갈 일이 생기면 원성황릉을 한번 제가 갈 수 있는 경로가 되면 한번 가볼 거예요 어차피 경주는 하루 안에 볼 수 있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경주는 하루 안에 못 보기 때문에 경주는 진짜 며칠 날 잡고 가야 돼요 제가 아직 경주를 여행으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경주를 제가 출장 때문에 딱 당일치기 하러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어디를 구경을 못하고 갔어요 안타깝죠 그때 시간 좀 활용을 할 걸 그랬어 자 그렇고요 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로요 되게 천년 이상을 신라가 그러니까 석고람이 천년 이상을 버틴 거예요 신라 왕궁이요 신라 왕궁은 정확히는 알 수 없어 왜냐면 신라가 그 천년의 역사 동안 왕궁을 한 군데만 섞였어요 중간에 한번 옮겼을 수도 있죠 그 신라는요 월성이란 성이 있어요 신라 그 옛날 그 설아벌 안에도 성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마 그 신라가 월성을 쌓은 이후로는 황궁이 아마 월성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백제는요 어느 곳이 황궁이었는지를 왕궁이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백제는 솔직히 그게 좀 아쉬워요 그렇고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그 조선이 숙류 억불정책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불국사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통 그 토함산에 올라가서 석굴암을 관리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 설아벌에 있는 성 중에 월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근데 그 아무래도 불국사에 상저하던 승려들 숫자도 감축이 됐어요 조선시대 숙류 억불정책으로 인해서 그 인력들이 감축이 되고 약간 그때는요 비군이들도요 미혼으로 비군이가 됐던 사람들을 강제 환속시켰어요 조선에서는 하여간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때는 승려 숫자가 많이 없었다 그래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느새 석굴암이 잊혀진 존재가 됐어요 지금으로선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었지 그러니까 그 잊혀진 존재가 됐다 보니까 중간에 무슨 자연재해가 있었을지도 모르고 지진도 있었겠죠 지진도 있었을 거고 자연재해도 있었을 거고 거기에다가 임진왜란까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임진왜란 때 석굴암이 누군가에 의해서 파괴가 됐을 수도 있어요 하여간 뭐 그런 각종 그 고초를 겪은 끝에 1909년에 우체부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거예요 경주의 우체국의 어떤 우체부가 배달을 가는데 토함산을 넘다가 뭔가 이상해 보니까 뭔가 불쌍 같아 알고보니 석굴암 그래서 너무 망가진 상태다 보니까 원래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야금야금 침략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약간 탐나는 게 있었으면요 일본 본토로 가져가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나쁜 버릇이 있었어 근데 석굴암은 다행히 한반도에 남을 수 있었던 게요 한일 병합 후에 그러니까 일본이 강제로 병합을 한 다음에 조선총독부가 설치가 된 거야 근데 당시 조선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그 어차피 그 어차피 조선도 지금은 일본 일본이다 일본 한 나라다 그래가지고 굳이 본토로 갖고 갈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땅인데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갖고 가서 고쳐놓고 보관하는 게 아니고 현지 보수를 하기로 결정이 된 거야 근데 이 당시 일본의 건축기술자들은요 그 고대 대형 석조문화재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일본 출신 실무진들이 그래서 습도를 유지하는 보수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 이때 보수를 담당했던 인력들이 그 토목기술 인력들이 그 철로 부설을 할 때요 그 철로 그 철길 터널 뚫을 때 그 공사를 하는 그 인력들이었대요 여러분도 그 뭐냐 그 터널 뚫을 때 어떻게 했어요 터널 뚫을 때 완전히 그 벽 완전히 그 메꾸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 나튬공법이라고 해가지고 터널 뚫을 때 터널이나 그 지하터널 그 지하터널 뚫을 때 그 방법 써요 일제히 그 삽질을 해가지고 그 파서 만들고 메우는 게 아니고 한군 몇 군데만 뚫어요 몇 군데만 뚫고요 양쪽 끝에서 그 양쪽 끝에서 그 조금씩 그 뭐냐 나튬공법이 약간 그거일 거야 그 약간 벽을 갖다가 만들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를 헐어서 갖고 가는 하여간 뭐 되게 그런 그 땅 파는 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나튬공법을 써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쓰는데 어쨌든 당시 그 철길에 그 터널을 부설을 하는 이 터널을 만드는 그 인력들이 쓰는 그 건축 방식을 쓴 거예요 그래서 불상을 습기로부터 차단을 하고 석굴 밖에 딱 외벽을 만들고 그 외벽하고 석굴 사이에 콘크리트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콘크리트를 쫙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일제가요 이 밑에 그 지하수 샘물이 다닌다는 걸 알고 나서는요 아연관을 만들어서 샘물을 빼버린 거야 음 그리고 이제 시멘트가 화강암을 손상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내부벽하고 불상 표면에 이 결로하고 익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일제시대 때도 한 두세 번 보수공사를 하고 근데 항상 그때마다 일시적인 수리였고 그 다음에 장면대각도 그렇고 박정희 정권 때도 그렇고 콘크리트를 헐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콘크리트 돔을 다시 타설해서 그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음 그게 문제가 돼버린 거야 뭐 어쨌든 그 계속 정의를 하면 일본 실무진들이 고대 대형 석정문화대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한 백 년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 년 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 방법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그 김효경 박사가 그러면 그 이거는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다 음 그래서 이 석정문화재에다가 에어컨을 국내 최초로 활용하는 사례가 돼버린 거예요 음 근데 당장 생기는 습기를 제거하려는 방법이 당시에는 이런 방법밖에 없었어요 안타깝게 그래서 이 에어컨 작동이 잠깐이라도 중지되면 습기 문제가 다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24시간 에어컨을 틀어놓는 공간이 돼버렸어요 겨울에도 음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이 에어컨 가동을 조금 그래도 에어컨 가동 비용을 절감을 하려면 결국 사람이 들어오면 또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런 방법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부처님 모신 날 하루만 이 본전불 주변을 한바퀴 도는 방식에 참배는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 에어컨 이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미세한 소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에어컨 기계다 보니까 기계를 돌리다 보면 진동이 있어요 미세한 훼손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당장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장기적으로는 원형을 복원을 해야 될 거예요 그 검토는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어쨌든 그 장기적으로는 아마 이거를 복원을 할 거예요 복원을 할 거고 근데 솔직히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이 장기적으로 이 석굴암을 복원을 한다 복원을 하더라도요 현대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물며 특히 수학여행이 있으신다면요 하루에도 수천명씩 올 거예요 수학여행만 수학여행 시즌만 되면 이 석굴암에 복원이 된 다음에 수천명씩 오겠죠 그러면요 또 사람이 그 엄청나게 드나들면요 훼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훼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드나들면 훼손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석굴암은 그렇게 원형으로 복원을 하더라도 또 계속해서 보수공사는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어보면서 알잖아요 사람이 그 사람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 밖에 안 나가니까 생긴 일이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 막 그 야생 동물들이 막 활기하고 다니고 막 그런 모습들이 막 그 영상에 포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그거예요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싫다고 그래서 결국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이제 자연이 정말 깨끗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19가 이 상태까지 그 커지는 이유 중 하나가 사람이 인류가 그동안 지구의 생태계를 얼마나 망가뜨렸으면 결국 그 생태계들 사이에서 그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결국 그 뭐냐 박쥐에 의해서 감염이 된 거잖아요 그 코로나가 사람이 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자 그렇고 어쨌든 이 부처님 오신 날은 음력이기 때문에 날짜는 변동이 돼요 날짜는 변동이 되고 보통은 고구에서 망종 사이 특히 집중적으로 이 파하고 소만 사이에 이 절개가 겹쳐요 보통 이 파는 어린이나라고 겹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양력 달력 그레고리우스 달력 기준으로는 4월 28일에서 5월 28일 사이에 겹치는데 평달 기준으로 5월 30일까지 갔던 적이 1610년에 있어요 그리고 윤달은 현행법에서는 공휴일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국내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그 윤달로 미뤄지게 됐잖아요 아 근데 오늘도 행사를 하기는 하는데 오늘은 그 뭐냐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는 안 한대요 연등회는 안 하고 그냥 오늘은 뭐 약식으로 뭐 조그만 행사만 하고 5월 30일 때 연등회를 한대요 그때가 윤달이거든 올해가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중국이 이 평달이 같은데 이 약간 그 역법에 의해서 윤달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차 문제예요 이거는 이건 시차 문제 때문에 윤달을 다룰 수가 있는데 2001년에는 합사기에서 시간 차이가 있었고 2012년에는 소만에서 그 시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 평달 기준으로는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 맞아요 그래서 공휴일은 그대로 오늘이에요 그렇고요 자 그러면 종교의 효율 관련 지정 그러면 특정 종교 사람들만 이게 그 경축일인데 굳이 이 날을 법정 공휴일로 해야 되냐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종교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뭐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지 뭐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런 날은 그냥 쉬는 날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보통은 쉬는 날을 없애자는 사람 찾기는 힘들죠 그리고요 보통 성당이나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는 트렌드는 있어요 그렇고요 보통 설날이나 추석 등의 다른 명절들도 윤달은 안 쇠잖아요 음 그리고요 그 5월에 가정의 날 뭐 뭐 어버이날이라든지 뭐 스승의 날이라든지 부부의 날이라든지 뭐 이런 날들 뭐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각종 기념일하고 겹쳐서 휴일일 때가 있어요 자 아까 제가 혹시나 해서 날짜를 계산을 해봤는데 2022년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8일 어버이날하고 겹쳐요 음 그래서 그날하고 겹쳐서 휴일일 때가 있어서 음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 제도가 1949년에 생겼어요 그런데 주님 성탄 대축일은 이 1949년부터 애초에 법정 공휴일이 지정이 됐어요 사실 이거는 되게 연관이 많아요 그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 프란체스카 영부인 이 영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 이 부부가 개신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 개신교 신자였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도 있고 그 아무래도 이제 미군정 직후의 시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군의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시기잖아요 그 이승만 정부 때는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지금도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아무래도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군사동맹 관계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군사동맹 관계라서 지금도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그럼 부처님 오신 날은 왜 1975년부터 공유일이 됐느냐 이때 그 좀 법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1975년에 인구주택 총조사를 했어요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에 한 번 하죠 이 5년에 한 번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가톨릭 개신교 불교 등 주요 종교가 있는 신자 종교조사도 해요 인구주택 총조사를 할 때 이때 그 종교가 있는 사람이 모든 대한민국 인구에서 85%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가톨릭하고 개신교를 더한 그리스도 교신자하고요 불교신자의 비율이 비슷한 나라예요 근데 이때 이제 불교신자들이 그 용태영 변호사를 중심으로 그 용태영 변호사는 2010년 5월 3일에 죽었어요 근데 이 용태영 변호사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마 불교신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불교신자들의 이 소송을 맡아주겠다 종교관련 때문에 소송을 맡아주겠다 하면 보통 그 변호사도 신자의 가능성이 높거든 어쨌든 그래서 그 종교공유일 관련해서 위헌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위헌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1심하고 2심에서 패소를 해요 서울고법까지 갔는데 패소를 해요 하지만 근데 위헌이라고까지는 안 나오고요 어쨌든 인구주택 총조사 이 결과가 나오니까 어 그러면 좀 이 기념일을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굳이 휴가를 쓰게 하지 말할 휴가를 쓰지 않고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약간 얘기가 나왔고 근데 보수기신교 측에서 공유의 지정을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계획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불교계획에서 그러면 크리스마스도 공유일에서 빼자 했더니 이 보수기신교 쪽에서 반대소리를 하다가 깨깽 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이 공유의 지정에 대해서 통과를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요 이 하여간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래요 그 사실 1975년 인구주택 총조사 할 때도요 각 종교별로요 자체 또 신자 조사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셔야 될 거 있어요 신자들이요 신자들이요 어떻게 신자를 조사를 하냐면요 가톨릭은 보통 가톨릭은 보통 세례를 받은 사람이 기준이에요 근데 세례만 받고 활동을 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정식으로 등록은 안 됐는데 예비신자교리 열심히 다니면서 또 미사도 열심히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보통 어 어 보통 이제 열심히 활동하게끔 이끌어주잖아요 그리고요 음 혹시 그 군대 종교행사 갔던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군대 종교행사 간 사람들은요 그 이런저런 이유로 그 가톨릭 개신교 불교 원부의교 이거를 육군훈련소를 갔던 사람은 그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4대 종교를 4대 종교행사를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군대에서는요 그 군대에서는 이런다 군대에서는요 아무래도 이제 그 군대가 아무래도 그 보통 앵간하면 종교행사를 참석을 하게끔 유도를 시키잖아요 군대는 종교행사 시간 일 때 종교행사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기타 이동 병력들이 그 진짜 최소한의 개인정비밖에 못해요 뭐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 못하고요 px도 이때 안열어요 종교행사 시간에 그러니까 공통 종교행사 시간에는 px 안열어요 그렇구요 그때 px 안열고 하여간 뭐 그런 그런 공통적인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좀 이래저래 복잡하죠 응 이래저래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런 그 이용을 못하게끔 보통 그런 제약시간이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보통 군대에서는요 좀 어차피 종교행사 안가도 활동의 제약을 받으니까 다른 종교로 가자 응 다른 종교행사 가자 뭐 이런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그것 때문에 종교행사 간 사람들도 있어요 자대가면요 자대가면 조금 이런게 덜한데 이제 그 종교행사를 가면요 종교행사 가면 약간 그런게 있어요 각 그 종교 그 종교마다요 이제 민간인 봉사자들이 오잖아요 민간인 봉사자들이 와요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불교든 민간인 봉사자들이 오는데 보통 그 그래봤자 그 봉사자들이 보통 그 부대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간부들의 가족들이에요 종교활동을 하는 간부들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간부들의 가족들이더라도 바깥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게 있어 그 바깥사람들의 가족들이 있는데 이제 그래 나같은 경우 그 육군단 본부대 성당을 갔으니까요 그 진군성당 그 진군성당을 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반주봉사도 이제 그 간부의 아마 그 따님 그 학생이 해줬어요 되게 그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해설봉사 이런 것도 보통 이제 군 간부들이 했는데 특정 대축일 때인가 그 특정 대축일 때 그 해설봉사했던 그 간부분이 그거를 그 그 그 그 그 그 아마 그 여단장인가 참모장인가 그 참모장의 따님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그날 해설봉사자가 누구 자매님이라고 되어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어 좀 그래도 약간 인상이 되게 좀 참하시더라고 참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다들 그 평소한 다르게 그 자매님이 해설봉사를 하니까 다들 막 시선 집중하고 난리가 난 거야 하여간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군대에서는 그 종교행사를 갈 때요 그 군대 군대에서는 그 종교활동을 할 때 그 하여간 그 어 약간 그런 그 봉사자들 중에서 누구 오냐에 따라서 그 되게 많이 갈려요 특히 특히 개신교 쪽이 약간 그런 쪽 물량 공세가 많아요 막 그 대학 동아리에서 막 와가지고 막 이거 하잖아요 막 아니면 뭐 생활성가가서 CCM 가수들 되게 많이 막 투어를 하거든요 CCM 가수들이 그 가톨릭 쪽에서는 생활성가가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아요 저도 저는 솔직히 생활성가가수까지는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고 근데 이제 그 일반 연예계 가수들 중에서 약간 그 SES SES 바다시가 그 가톨릭 쪽이잖아요 SES 바다시가 그 원래 이름이 그 최성이 비비안나 자매님이거든요 네 뭐 약간 약간 좀 성가 쪽 활동 그래도 성가곡 낸 적 있어요 바다시도 그리고 지난번 그 KYD 때 그 뭐냐 네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우리 음력 4월 8일마다 공휴일이잖아요 2022년에는 어버이날하고 겹쳐요 부처님 그 2022년이 부처님 오신 날이 어버이날이랑 겹치는데 문제는 5월 8일이 일요일이에요 2022년에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구요 하여간 그런데 이제 그 어쨌든 그렇고 아 어쨌든 그 2018년 때 그 KYD 때 그 가수 유나 씨도 그 공연을 왔더라고 그 원래 유나 씨 본명이 그 고유나인 거 알죠 세례명이 카타리나더라고 그리고 그 보아 씨도 원래 이름이 그 권보아 키아라 자메님 어쨌든 뭐 하여간 뭐 신자들 몇 명 있어요 얼마 전에 그 결혼한 그 최희 아나운서도 그 가톨릭 이름 마리나죠 음 뭐 그렇다구요 음 네 그리고 더 얘기가 좀 세나갈 수 있으니까 관련 인물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신자라고 그 답하는 사람들이 좀 그 인구의 어쨌든 그 몇 퍼센트가 있어요 그 퍼센티지가 각 종교계에서 자체 조사하는 그 신자 비율 합했을 경우 근데 각 종교계에서 조사하는 인물들하고는 이게 좀 교집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군대를 중심으로 군대에서는요 군대에서는 그것 때문에 막 종교행사 막 이곳저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곳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게 있어 어 좀 그런 게 많이 겹쳐요 어쨌든 그게 많이 그게 좀 많이 겹쳐서 아무래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하고 각 종교계의 그 뭐냐 조사를 합하면 좀 교집합이 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약간 합집합이라는 거죠 뭐 어쨌든 그래서 요즘은 가톨릭에서도 부처님 오신날 관련 축하 메시지를 발표를 해요 이번에도요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이 대표로 불교계 축하 메시지 발표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오신날에 연등회를 하죠 연등회를 하는데요 자 이제 연등회는 부처님 오신날에 등불을 밝히는 페스티벌이고요 그래서 신라 진흥왕시대 때 처음 이게 시작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진흥왕시대 때부터 시작되고 이 연등회가요 중요 무용문화재 제122호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막 좀 하루 당일로 하면 좀 빡세니까 그 당일에 안하고요 직전 주말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직전 토요일에 많이 해요 요즘은 그 직전 토요일에 많이 하고 그 계속 꼭 당일에 하진 않는다는 거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서울에서는 연등회를 어떻게 하냐면요 흥인지문에서 출발을 해요 흥인지문에서 출발해서 종로를 행진을 해가지고 그 종로를 행진해서 보통 조기사까지 가요 종로를 행진 종로를 행진해서 조기사까지 가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 보면 종로가 아예 그냥 쫙 다 통제가 되잖아요 종로가 최소 종로 일가에서 종로 종로 일가에서 흥인지문까지는 통제가 돼요 아니면 그 근처까지 통제가 되고 요즘은 그 종로라는 이름에 붙이는 구간이 신설동 오거리까지니까 어쨌든 그 구간이 통제가 되는데 근데 이 종로가 이제 그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만들어졌잖아요 이번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포대로 신촌로 음? 이제 마포대로 신촌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왕산로 망으로 그 연계돼서 아예 버스전용차로를 이어버렸죠 천호대로까지도 음 어쨌든 그걸 싹 다 이어버렸는데 이 종로구간의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이 연등회 행사 하나 때문에 조립식으로 건설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 그 버스정류소가 조립식으로 건설된 게 이게 세계 최초예요 참 이런 건 세계 최초 잘해요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진짜 그 뭐냐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흥인지문까지의 그 버스전용차로는 조립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거리 행진을 할 때를 대비를 해서 그 거리 행진을 할 때는 이거를 잠깐 그 분리를 해가지고 분해를 해가지고 옆으로 빼놨다가 행사가 끝나면 다시 갖다 놓을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조립식으로 돼 있어요 이 연등회 행사 하나 때문에 이 조립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렇고요 1980년에 부처님 오신 날은 조금 안타까웠죠 1980년에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21일이었어요 근데 이 5월 21일이 무슨 날이었냐면 광주에서는 5.18 광주 민주화혁명이 진행 중이었던 시기였고 이때 계엄군이 옛 전라남도청 자리였던 지금의 그 아시아 문화전당 자리죠 거기서 계엄군이 시민들한테 발포를 했던 날이 1980년 5월 21일이에요 하필이면 이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었기 때문에 광주에서는 이날이 굉장히 슬픈 날이었고요 그리고 2020년 2020년은 네 4월 30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5월 5일까지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시행된 날이죠 그래가지고 약식으로만 행사를 치르고 큰 행사는 윤달로 연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뭐냐 5월 30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5월 30일에 그 5월 30일에 그 뭐냐 그 아마 그 연등회 행진을 할 거예요 종로는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오늘 좀 알아봤고 자 그러면 음 올해 그 가톨릭에서 축하 메시지 그 전달했다고 하죠 그래서 음 이번에요 역시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도 부처님 오신 날 축하 메시지를 대표로 발표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친애하는 불자대중 여러분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진재 종정예하와 총무원장 원행스님 원로 고승 대덕 스님들께도 봉축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지만 우리 종교계가 솔선수범하며 국난극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불교가 이번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이동하는 대승적 선택을 하신 데 큰 박수를 보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중생에 대한 자비와 인류의 행복을 바라는 종교의 가치는 불교와 전주교 모두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연병으로 초래되는 불신과 원망 분노 대신 자비와 평화 사랑이 세상 곳곳에 퍼지도록 종교계가 함께 힘을 모으고 모범해 보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드립니다 2020년 4월 30일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서울 대교구 교구장 겸 서울 대교구장 겸 평양 교구장 서리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대신 읽었어요 네 그렇구요 음 그래서 음 네 방금 네 뉴스 속보가 발표됐네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12조 2억원의 규모의 2차 추경안이 통과가 됐어요 네 어쨌든 네 방금 뉴스 속보였구요 음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봉축행사가 연기가 됐는데 뭐 올해는 뭐 이제 그쵸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아마 가톨릭에서도 주님 부활 대추기를 지금 올해는 정말 랜선 미사로 했는데 뭐 그렇다는 얘기에요 랜선 미사로 했는데 뭐 좀 올해는 좀 안타깝지만 근데 모르겠어 다음번에 부처님 오신 날 때 아마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제 종교가 있다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 때 저는 뭐 별도로 아마 어디 행사를 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음 좀 이제 양해를 구하는 일이지만 그래서 네 일단 뭐 그렇고 이제 그래서 올해 부처님 오신 날 기념해서 한번 그 부처인접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그럼 잠깐만 저 숨 좀 돌리고 불교 관련 인물들 누가 있는지만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though 감사합니다.